안녕하세요 엄마랑 두부가자를 만들어볼거에요 두부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두부를 넣어주세요 두부가 녹는거 아니에요? 손같이 씻었죠 물이 안나올때까지 꽉 짜주세요 두부양 물이 쭉 빠지는게 두부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두부랑 두부에다가 빵이나 가자만 넣어줄게요 한번 넣어줄까요? 다 넣으면 안나오는 시우야 요거는 종이컵으로 2컵정도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남겼다가 다 넣을게요 우유를 넣어주겠어요 두부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도 돼요 다 넣어야지 우유는 엄마가 한잔정도 100ml 넣었어요 치아 다 넣어야지 시우야 다시 넣어주세요 너 넣어줘 넣어줘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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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을 골고루 섞어주고요 반죽에다가 소금은 한스푼 정도 작은 치스푼으로 한스푼 넣을게요 소금 쑥 시우가 이번에는 설탕 넣어주세요 설탕은 그 정도 엄마는 다 넣어 여기 반죽에 깨를 뿌려줄건데 시우도 한번 뿌려주고 시우도 한번 뿌려주고 시우도 한번 뿌려줄게요 반죽이 서로서로 잘 멈추게 눈싸움하고도는 알지 어머 시언니 반죽 엄청 날아간다 눈싸움 할거야 우와 반죽 우와 조물조물 우리 시언니 반죽 진짜 잘한다 겨자 한개 더 넣어주세요 시언니 반죽 배웠어? 엄청 잘하는데? 반죽이 반죽 배웠어? 시언니 이거 둥같지? 반죽을 잘 넣어서 얼마나 얘를 둔대요? 한 30분에서 1시간 얘도 코 재워야된대 그러면 반죽이 더 맛있어집니다 조물조물 됐어 이제 이거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시언니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시오야 밀 때 한번 시언니 먼저 줄까요? 시언니 꾹꾹 눌러서 시언니 쳐요 그 다음에 시언니 밀 때를 밀어주세요 밀 때를 밀어 꾹꾹꾹꾹꾹꾹꾹 이제 찍고 싶은 모양으로 골라서 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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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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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구장 한마리 물 fold admit 다음 코 앞쪽 꽃차'' 여기까지 왔 Egyptian 반죽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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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ntroduction 이 Proof the toys 마침도 ned 주거 Tonight 이 Proof the toys 맛있게 구워주세요. 맛있게 구워주세요. 완성! 5분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깥아 터키가 구워졌습니다. 저것 좀 구워졌다. 맛있게 구워졌다. 두부로 만들어 만든 과자. 먹어보세요. 깨를 많이 넣어서 깨가 많이 들어있어요. 맛이 어때요? 고소한데? 맛있어? 엄마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맛있지요? 오늘은 두부과자 만들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우시 언니는 더 많이 먹을게요. 안녕!